이민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이하시죠. 앞으로 생일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민호님의 활동이 더욱 차지되는 부분입니다. 위총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총장, 대우 이민호. 위학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원 땅의 홍보대사로 입축합니다. 2019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호장관 박양호입니다. Glückwun Bobby Denny, 환영 Cros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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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cosas X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흔속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방역단관이 자리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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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